이전에 신비서하고 전분이 있었다지? 어릴 적에 잠시. 하지만 오래전 일입니다. 아시지 않습니까? 제 아버지가. 그건 알아. 네가 그 여자 감시를 좀 해줘야겠다. 무슨 말씀이십니까?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우연이 아니야. 누군가 배우가 있어. 배우요? 그래. 네가 그걸 좀 알아봐. 왜? 접니까? 네가 제일 자연스러우니까. 아무래도 저 보장은 눈에 띌 테고 그 여자 성례를 알아볼 수도 없어. 제가 하던 일은 접고 감시를 하란 말씀이십니까? 그럴 수는 없지. 네가 접근할 만한 날을 만들어줄 거야. 그때 그 여자가 내 집에 들어온 이유와 배우를 알아보아. 네가 접근할 만한 날을 들여야겠다. 없습니다. 그 지하철역에서 형우가 자네를 봤나? 아마 못 봤을 겁니다. 아마라는 건 봤을 수도 있다는 소리지. 궁금하군. 처음부터 형우하고 그 여자가 공무를 했을까? 아니면 단순히 그 여자는 이용만 당했을까?